아멘 오늘 의뢰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 또는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여러가지 문제로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어떤 아픔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올해 새가족 담당을 하게 되면서 매주 새가족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시는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써도 안되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어떠한 답을 찾고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질병으로 그 아픔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을 봐도 정말 암환자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많이 계시고요 그런 암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져 계신 성도님들 또 계시고 그런 투병 속에 있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의 오래된 문제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갈등을 그 갭 속에서 그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정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치유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는 마음과 생각, 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으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보좌가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또 그것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나 그 어떤 우리의 부족함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라 여겨지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붙잡고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오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우신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빗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치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고요 당연한 상태입니다 마치 어떤 상처입은 나무를 좋은 땅에 잘 심어주고 그 나무에게 알맞은 햇빛과 적당한 물을 공급해주면 땅에 뿌리 내려진 나무와 식물과 모든 채소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만한 박물토마토를 저희 아이가 씨를 가져와서 심었는데 말라가는 거죠 집 안에 두고 물 줬는데 뭐가 안 갖춰졌나 봐요 근데 물을 주고 햇볕이 비춰지는 베란다에 내놓으니까 조금 살아납니다 조금 살아나서 다시 안에 갖다 놨더니 죽어가요 또 내놓으면 살고 뭐냐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린 상태에서 물 주고 햇볕 비춰주면 잎사귀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은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은 어쩌면 물도 아니고 햇볕도 아니라 땅에 뿌리 내려지는 즉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부터 그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의 답이 하나님을 만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치유의 답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경애란 한저 뜻을 보면 공경하고 왜 어려워한다 또는 두려워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애란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단순히 두려워하고 단순히 무서워하고 마치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번개치면 두려워하고 뭔가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먼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인지 하고요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인해가 넘치는 극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경건한 공경심 이걸 보고 경외하다 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며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또 받은 그 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우리의 깊은 존경심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마땅히 담대히 나아가시고 마땅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요 여기서 말한 공의로운 해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회복과 치유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을 기도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얻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므로 우미 돋는 새풀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현장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모든 흑암이 꺾이고 그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맛보게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은 씻겨졌고 우리의 그동안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벗기셨고요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다 치유받고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치료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낫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치료 영육 간의 온전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현장 가운데 닫혀진 문들은 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서 뛰리라 입니다 나가서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그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은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송아지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경쾌하게 뛰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자의 모습을 마치 뭐로 비유하느냐 그동안 어둡고 답답한 곳에 갇혀져 있던 이 송아지가 햇살이 빛나는 아침이 되자 그동안 이 웅그리고 있던 자세를 떨치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서 경쾌하게 뛰노는 그 모습 그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아지가 뛰어난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적이 없어서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진돗개였어요 이 진돗개를 집에서 목줄을 메고 키웁니다 왜냐하면 크다 보니까 어떤 펜스는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려고 하기도 하고 목에 메어놨어요 집을 그러다가 얘를 데리고 산책 나가자 해서 목줄을 메고 집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정말 해맞게 뛰어다닙니다 너무 해맞게 뛰어다닙니다 어느 정도 제 손으로 제어하기 힘든 저도 남자고 어른이라 힘이 있는데 이 손으로 제어하기 힘들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뛰고 달리고 마음껏 누리고 땅도 밟고 흙도 냄새 맡고 오준도 싸고 이리저리 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절대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자고 꼬이면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차게 뛰어다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응답이고 그 모습입니다 문제, 사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 삶의 모습 나에게 문제가 없고 권한이 없어서 오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비록 문제가 오고 권한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의 기준이 바뀌어진 그 모습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멋이 넘치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 그래서 뭔가 다른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을 입힐 수밖에 없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아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주여우아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관점과 기준이 치유되어져 높은 곳을 밟으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에게 영적인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나간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역동적인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서부터 이쪽에서 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뻗어나가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 공의로운 해가 비춰지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과 컴컴한 감옥 속에 갇혀져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 눅눅하고 쾌쾌한 그 어둠의 감옥에서 나와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활보하며 뛰다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오늘의 만남을 보고 우리의 오늘의 현장을 보고 지금의 시대를 보면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정말 그 사람이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 앞에 내 생각과 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짜 치유고 회복이구나 그러면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먼저는 나에게 임하고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생명 살아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문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이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보증이자 하나님 자신의 강한 확신의 선포라는 거죠 이 망군의 여호와란 말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그 시간표에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도장을 찍으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도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온전히 바라보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와를 경애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 예수 그리스로마 미야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